전국에 계신 메가 스터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능 수학의 만개의 전략 장영진입니다. 자 D20입니다. 오늘 촬영하는 날은 D20이 맞는데 주말이 좀 껴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날은 D18 정도 되겠네요. 3주가 채 안 남았습니다. 공부에 관한 조언을 할 거예요. 마지막 인사 아니에요. 마지막 인사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학습에 관한 당부를 3가지 좀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있어요. 아직 선생님 현장 강의가 끝나지 않았는데 인강은 이제 촬영을 다 종료했고요. 출제도 올해 굉장히 길게 했는데 길게 할 수밖에 없는 해니까 길게 했어요. 그래서 출제도 얼마 전에 끝났어요. 얼마 전에 다 끝나서 진짜 파이널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게 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당부 좀 해보려고요. 이 모든 것의 전제는 이러해요. 오늘 얘기하는 이 모든 것의 전제는 현재 수능 수학은 상당히 유동적이다. 유동적이다. 이게 확실한 포맷이 없다. 확실한 포맷을 사실 잘 모른다. 서로. 이런 전제. 하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선생님 캐스트를 좀 유심히 받거나 아니면 선생님 모의고사, 이전 커리큘럼 이런 걸 좀 이해하고 있는 친구들은 알 거야. 어? 선생님이 얘기했던 방향대로 사실 수능이 많이 가고 있다. 그치? 그 변화의 맥을 선생님이 자주 짚어줬잖아. 실모로 계속 보여드리고 연습을 시켜왔잖아요. 좀 알 거야. 아. 좀 유동적이라고 해왔던 말이 실제로 느껴지고 있다면 이 말에 좀 주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가지 얘기 중에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일수록 마무리보다는 끝까지라는 마인드가 좋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무리라는 건 있잖아. 뭔가 딱 정해져 있을 때 하는 거야. 내신 시험 칠 때처럼 야 이거 범위 이렇게 딱 있고 여기서 다 나와. 구석구석 다 암기도 하고 관련된 지식을 묻는 문제도 많이 풀어보고 내가 이걸 까먹었을까 봐. 잊었을까 봐. 아니면 풀이 방식이 떠오르지 않을까 봐 걱정하는 마인드로 하는 게 주로 마무리인 것 같아. 빈틈없이 하자. 여기 이제 빈틈없이 하자라는 게 따라다니는 마인드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빈틈없이 하는 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을 걸?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 뭐가 나올지 잘 모르잖아요. 나도 잘 몰라. 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출제하고 있다는 걸 선생님이 알고 여러분들이 자꾸 알려주는 거지. 그러니까 올해는 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까요? 어떤 걸 채우면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하기보다는 요즘 이제 게시판에 이런 걸 질문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래요. 선생님 요거를 하면 메꿔질까요? 기출 요거 하면 다 채워질까요? 다 채워지고 메꿔질까요? 라는 게 이런 마인드가 있어서 하는 질문이거든요. 나무라는 게 아니라 좀 마인드를 터니가자는 거야. 그게 뭐냐면 이거야. 끝까지. 우리가 방향을 잘 잡았다면 우리 수능 수학의 유동성의 가장 큰 부분은 어디예요? 수원은 완전 새로운 과목인데 3년 차다. 이런 거다. 지수로그 함수는 그래프 추론이 막 나오고 있죠. 그래서 선생님은 그래프 추론을 열심히 가르쳤단 말입니다. 완전 신령이잖아. 그리고 삼각함수는 사인 코스 사인 아주 어렵게 나오진 않지만 난이도 조금씩 올라갈 거라고 했죠. 그리고 빈칸 형식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야. 또 그런 것도 눈에 띄고. 수열은 발견적 추론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15번에서 좀 벗어난 것도 있고 지수로그, 아니 그 등차 등비 수열에 자연수 정수 조건을 기반으로 한 뭐 매우 강화된 조건이 붙은 추론형 등차 등비도 있잖아. 이런 어떤 출제 포인트를 알긴 한단 말이야. 그치? 아 그중에 최근에 비교적 강조돼가지고 우리가 연습이 좀 덜 되어 있는 것도 좀 있는 거고요. 이런 방향을 나침반을 좀 들고 있는 상태. 수투는 고유석이 막 강화됐잖아. 구평. 구평 이전에도 강화됐었는데 눈에 띄게 구평에 그런 게 많이 늘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침반을 가지고 있는 정도의 상태. 하지만 익숙해져 있고 뭐가 나올지 다 웬만큼 다 예상하고 그 유형들이 뭔지까지 다 알고 있는 상태는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마인드가 좋아요. 최선을 다하자. 빈틈없이 하자. 최선을 다하자. 이런 마인드의 차이는 커요. 일단 최선을 다하는 것 자체가 방향을 잘 잡고 최선을 다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앞서 나가는 일이 돼. 왜? 상황을 오판하고 있거든. 뭘 하면 될까요? 뭘 하면 마무리가 될까요? 라는 생각은 사실은 실현 가능하지 않은 것을 바라고 있는 거거든. 원래 그렇지 않다. 지금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다. 오 그 수투 수능수학 수능수학의 변화의 맥을 나는 이해했다. 그 정도는 파악했다. 선생님이 도움을 많이 줬잖아요. 여러분에게. 그게 공감이 되면 여러분 꼭 오른쪽 마인드를 가져주십시오. 오른쪽 마인드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두 가지를 또 얘기해 줄게요. 구체적인 학습에 대한 두 가지. 첫째는 이 신령이라고 불리는 거. 신령은 꼭 두 번씩은 다시 풀자. 아주 구체적이죠. 지침이. 꼭 두 번씩은 다시 풀자. 사실 이제 신령이 뭐냐라고 하면 이제 과목별로 단원별로 선생님이 다 짚어줄 수 있는데 사실 올집을 통해서 다 보여줬잖아. 어떻게 보면. 그런데 신령은 사실은 자신한테 익숙하지 않은 게 다 신령이라고 보면 돼요. 이제 수능 4점 문제를 거의 안 풀어보고 내신까지만 한 친구들에게는 수능 4점이 전부 신령이지 뭐. 그러니까 이 신령이라는 것은 체화되어 있지 않고 풀이의 원리를 확실하게 이해하지 않은 상태. 그냥 교과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읽으면서 천천히 풀어야 되는데 전혀 익숙하지 않은 길이라 좀 이렇게 탐색을 해야 되면서 좀 조심스럽게 열심히 풀어야 되더라고요. 객관적인 난이도에 비해서는 체감 난이도가 매우 높은 문항들을 신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지수로그 함수의 출원형 문항. 그렇죠? 그거 진짜 최근에 작년 수능 21번 2번 6평 21번 9평 14번에 나온 이런 문제들 있잖아. 신령 맞거든요. 이런 문제들. 이거 선생님이 사이드로 시즌 1, 2, 3에 계속 출제했고 리빌딩 벌크업에도 있고요. 참고는 어디 하시냐면 선생님이 시즌 3에 등급컬 써주면서 공지글 해요. 등급컬 밑에 학습에 대한 당부 글 써놓은 거에요. 그거 참고하시면 좋고요. 아니면 수원에서 사인코스 사인 이것도 신경일 수 있어. 본인한테는. 아니면 수원의 발전주출원 그리고 수2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일 수학이 되게 강화된 부분들이 있잖아. 2차 방정식 2차 함수의 원리가 막 들어가 있고 건강계산과의 근외공식 집합의 표현 합집합 해집합의 개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게 강화되어 있는 문항들 이런 것들이 신령이라 할 수 있을 터인데 수능 기출 수능 평가원 문제를 유형을 많이 기존 유형을 많이 풀어본 친구들일지라도 익숙하지 않은 게 뭐냐라고 보면 스스로 알 거야. 그런 것들은 추려서요. 꼭 좀 두 번 정도씩 풀고 가도록 합시다. 왜 이렇게 얘기해 주냐면 채화되지 않은 것은 볼 때마다 새로워요. 사실. 근데 그게 변별력 문항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한 번 오답을 했어. 그걸로 내 걸 완전히 잘 안 된단 말이야. 볼 때마다 새로울 걸.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좀. 이제 2주 남진 남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까지 딱 제일 중요했던 수능 평가원 신리형 있죠. 그 녀석과 내 기준으로 본인 기준으로 그것과 관련된 내가 공부한 어떤 커리큘럼 문항들이 있을 거야. 그것들을 꼭 두 번씩은 풀고 가자. 라고 제안을 해드릴게요. 꼭 좀 실천해 주세요. 수능에 효과 본다니까. 수능에 효과 본다니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결국 신리형 뿐만 아니라 이제 대부분 파이널 학습의 핵심은 오답이죠. 오답. 오답. 오답은 이제 틀린 걸 다시 풀어보는 건데 틀린 걸 다시 풀 때 이 본풀에 좀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요. 답만 확인하고 본풀. 본풀에 머무른다는 게 뭐냐. 본인풀이 뭐냐고요. 본인풀이 본인이 직접 보는 거. 근데 이거 해가지고 맞았네. 이전에 풀었던 방식으로 다시 비슷하게 풀어서 나 맞았네. 이렇게 확인하면 얘랑 비슷한 거라니까. 반복. 나 이거 안 까먹었네. 이렇게 되는 거지. 안 까먹었네는 이 오답. 오답을 하는 어떤 효과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그게 아니라 오답은 있잖아요. 강의랑 본인풀이랑 강의랑 지면 해설 세 개를 조합하는 거예요. 오래 안 걸려. 내가 풀었지. 선생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설했지? 풀었지. 해설진 어떻게 해설했지를 봐야 돼요. 그게 비교가 된다니까. 확실히 뭐가 더 우세. 아 이 풀이가 더 좋네. 아 내가 내 풀이가 더 좋네. 이걸 비교해 보는 과정은 어떤 파급 효과를 만들어 주냐면 여러분 수능 시험장에서 결국 이거잖아. 어떤 문제 읽었는데. 풀려 안 풀려는 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인지 내가 고민 고민 끝에 세 가지를 나열고 이런 게 아니라 순간 떠오르는 가장 좋은 길 이런 것들로 먼저 풀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평소에 어떤 게 어떤 방식으로 풀이가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놓으면 확실히 좋은 길이 먼저 떠올라요. 이건 자연스럽게 생기는 효과야. 그러니까 절대 틀린 거 다시 풀어서 옛날에 풀었던 방식으로 풀은 걸 까먹지 않았나 확인하는 게 아니라 비교하세요. 어 그럼 선생님 오답을 오해독할 수 있는 걸 2회독밖에 못하겠는데요. 괜찮다니까. 양을 그 회독하는 양을 흘리는 게 결코 아니라 이게 다양한 방식으로 고민해보고 판단해보는 경험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게 특히 변별력 문항에서는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답은 좀 입체적으로 해달라. 강의도 좀 보시고 지면도 읽어가면서 너무 오래 걸려. 오래 안 걸려. 오답이란 건 풀어본 거니까. 그렇게 좀 마인드를 가져주시면 올해같이 유동적이네.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 사실 아무도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는 시대잖아. 그렇지? 그렇잖아. 사실 선생님이 가장 열심히 떠드는 사람일걸.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미정상태라고 생각하는 게 타당한데 그래도 확실하게 방향을 이해를 좀 했다면 실천을 좀 해주세요. 그렇지? 이 실천이 여러분의 수능 변별력 문제 한 문제 한 문제면 4점 한 문제라면 안 끝나 한 문제라는 것이 와 평소 같았으면 발목을 잡았을 만한 것이 하나가 내게 잘 풀리면 시간 확보가 되죠. 그래서 다른 문제를 더 풀 수 있는 어떤 여유를 줄 것이며 그리고 또 이번 수능은 내가 좀 풀리는데 라면서 리듬감 있게 시험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자신감을 또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게 파이널에 파이널 학습이 줄 수 있는 파급 효과예요. 그러면 8점 12점 16점 오르는 거 아닙니까? 진짜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본인의 수능을 상상하면서 선생님이 좋은 세계시고 자 파이널 여러분 파이널에 힘들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 하지만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끝까지 나가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 한번 가봅시다. 다음 주에 종강인상을 하도록 할게요. 화이팅입니다.